자 오늘 게임은 슈퍼마리오메이커2 닝군이 어저께 새로 나온다고 합니다 닝군 코스 닝군 타임어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닝군이 이번에 새로나온 쓰고 달리고 점프해서 코인 획득 아무튼 뭐 제가 여태까지 어 나 이거 안했네 나 이거 왜 안했지 아 끝나버렸네 보시면은 제가 거의 상의로 간다 음 친구 물론 뭐야 보이시죠 금메달 금메달은 기본으로 따줘야되는거 아닌가 한번 해보자 터트 15% 이내 달성 10만원 터트는 좀 힘든데 무슨 맵인지 알아야하지 자 한번 해볼까요 쓰고 달리고 점프해서 코인 획득 다섯개 아이템을 차례로 써서 핑크코인을 모은 다음에 꼴이 나는건가본데요 쓰고 달리고 그냥 머리에 쓰는거 그건가보네 데미지 한번도 입지않고 클리어 한번에도 입으면 게임아웃 아 잠깐만요 아 저기 먹을게 있어가지고 멈추느라고 미션 실패 미션 걸지마 미션 실패 미션 실패 미션 실패 이거를 쓰고 이거를 먹은 다음에 일로 가가지고 몇개야 먹는거 다섯개 레벨 15%도 못가셨어 나와 뭐야 자국있네 쟤 까가지고 먹어주고 어디야 여기있네 저건 뭐야 크리어 크리어 실패네 맞아가지고 모자 벗겨진것도 맞은걸로 치는거야 어디있어 하나 더 아 여기있구나 고마 먹고 다 먹었죠 그 다음에 여기를 들어갔어 한대도 안맞고 그 다음에 허어어 이렇게 되는건데요 어 저 복잡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한대도 안맞고 일단 여기를 먼저 먹어 그 다음에 일로 가 그 다음에 여기를 먹어 그냥 대포 필요없어 먹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데 대포가 있어야 되네 아 저 밑에부터 먹어야 되나 여기를 먹고 그 다음에 여기를 해야 되는데 대포부터 먹고 쏴버리시고 묵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쪽 이쪽 여기부터 쏴주고 먹고 그 다음에 오른쪽 오른쪽인데 군바를 입고 가도 꽃에는 당하겠지 그냥 쏴버리시고 근데 군바를 왜 있는 걸까 먹고 마지막 하나는 저기 왼쪽 끝에 있었지요 어디냐면 저쪽에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와 너무 오래갈렸데 1분 7초 이름은 몇 프로냐 야 뭐야 야 뭐야 한참 멀었잖아 지금 등수한 애들 나면 한 40초 이내로 해야 돼 40초 30초를 넘어서야 초상위권이고 여기서 40초나 어떻게 줄이죠? 일단 그거 나와봐 민군 애들 나와봐 고스트 근데 이거 쓸모도 없더라 어차피 못하는 애들끼리 나오던디 일단 여기를 먹어 그 다음 여기를 되게 빨리 오면은 군인에서 오기 전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를 먹어 고 다음에 여기 여기가 오래걸려 여기가 오래걸리는데 그렇다고 저 군바먹어봤자 똑같을 것 같긴 한데 가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가 문제야 아 군바먹으면 꽃이 안나와? 아 그래요? 왜? 군바랑 상관없을텐데 어쩐지 군바랑 괜히 있을리가 없는데 군바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로 가는것도 시간이 오래걸리는데 이쪽 왼쪽으로 지금 여기 밑으로 통과 안되나? 물음표 있는대로 군바를 먹었더니 아 입이 그냥 움직이지 않네요 그럼 더 빨리 갈 수 있으면서 아 근데 여기가 문제다 여기를 더 대포를 먹고 와야되나보네 민수 이거를 위바를 먼저 먹고 와야되네 그 다음에 먹고 저기요 아직 데미지 입은건 아니야 이거를 먼저 먹고 와야되겠어 초반에 먹고 그 다음에 오케이 대포가 있어야되 먹고 울고 뭘 왜 먹어 임마 여기 여기는 뭐죠 에이씨 버너스 잘 봐 이걸 먹었어 이거 대포를 먹었어 그 다음에 여기를 까줘 먹고 그 다음에 군바를 먹고 오면은 못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이거를 제일 처음에 먹어야겠는데 그냥 그냥 여기서 먹고 이거를 먹은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는게 낫겠는데 여기서 먹고 내려가서 대포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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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와서 군바먹고 다 먹었어 위에 파이프를 어떻게 가 이득하면 46초 대충 설렁설렁했는데 46초니까 좀 더 빠른 루트 찾으면 30초때도 가능하겠네 어렵진 않겠네 좀만 더 줄이면 돼요 빠른 빌드가 따로 있을거야 빠른 빌드가 따로 있을거야 그냥 줄거야 아 거슬리네 쟤네들 세균맨 같은 녀석들 아 치워 아 너무 많아 아 꺼져 필요없어 너무 헷갈려 어차피 쟤네들도 나랑 비슷한 실력 애들만 보여줘서 운이도 없다고 할까 여기까지 맞지 여기까지 베스트 그 다음에 여기서 대포 먹고 이것까지 먹은다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좋아 여기서 그냥 파워를 먹고 쳐버리면 먹어지죠 그리고 여기 위에 파이프로 들어가시라는데 여기를 어떻게 들어가 막 밑에 발판이 있어야 가는데 갈 수 없죠 그냥 이리로 가서 군바를 먹는다고 치고 군바를 먹고 와가지고 설렁네 가면은 될거 같은데 이게 최선인가 이게 제일 빠른걸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파워를 먹고 머리를 치는게 포인트 그리고 마지막은 군바? 군바 맞어 마지막? 더 빨리 해볼게요 꽉 잡으세요 다시 할게요 여기서 한 번만에 가야돼 요렇게 고수는 아마 여기서 한 번 바로 먹을거 같아 대포 안먹고 저거 있지 꽃 밟아가지고 오기 전에 밟아가지고 먹을거 같아 진짜 빨리 갈라 근데 나는 미세를 안내고 먹고 킨대야 밑으로 가야지 마지막에 군바를 먹으면 마지막에 군바를 먹으면 된다 더 빨리 가 빨리 아 그래서 40초는 더 빨리 가야돼 43초 여기서 몇초를 죽여야 좀 상위권으로 가죠 30초 때로 가야돼 30초 초반 28초 9초 가야 좀 초상위권 30초 이내가 된다고? 이걸로? 여기 여기서 밟으면 될거 같은데 쓰읍 저거 밟을 수 있을거 같은데 열렛 빨리 가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30초 느려 느려 지금 불필요한 동작 너무 많고 이걸 쏘면서 파워를 먹고 여기로 들어가서 턱 쳐주시면서 쪼 에이구 이렇게 해야될거 같다 오케이 여기서 시간이 너무 들어 내려오는 시간이 히익 히익 대포 먹으시면서 바로 두발 탁 탁 점프 폭탄 아니 하나 둘 먹으시고 히익 내려오시고 폭탄 먹으면서 대포 두발 쏴 주시고 여기서 대포 쏴 주시면서 먹으면서 쏴 지 못했고 그러면 이렇게 해야돼 자 이렇게 어차피 근데 올라가긴 해야되네 그 다음에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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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면서 ZR 누르면 최속 대시란 같은 속도 참고가 나와요 뭐야? 아 잡동작이 너무 많아 지금 13초를 줄여야되는데 여기서 잡동작이 이렇게 많았다고 내가? 잡동작이 이렇게 많았다고 내가? 뭐야 그대로잖아 원하신 대로 30초내로 클리어 10,900원 아 이제 3초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빨려야지 퀵 퀵 망했다 저기 올라가버렸어 아 싸달대기 없는 동작이 너무 많아 한 번에 그냥 차라리 올라가는 게 나을지 내리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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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더 패스트하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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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빼리 더 빼리 30초 넘었어 30초 이내에 가능할 것인가 빨리빨리 아아아아아아아아 핫 9초 9초를 더 줄여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줄이지? 너무 잡동작이 많긴 한데 아직도 자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보통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그래도 마리오 좀 한다 기본적으로 하는 애들 구간이고 여기서는 이제 개못하는 애들 개못하는 애들이나 금방 조금하고 포기하는 애들 여기서부터가 그냥 중위권이야 중위권 여기서 여기를 가느냐 그리고 범인들의 한계 범인들의 한계 29초만 찍어야지 29초만 아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사람들 여기서 28초대로 가면은 아 이놈 점프 좀 하는구나 이게 마리오 좀 하는 애구나 이게 이제 마리오 좀 하는 애들이 28초고 여기서 여긴데 상위권 클래스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5초는 뭐냐 야 25초 미쳤네 여기 어떻게 25초가 나오지? 분명히 꼼수 썼을거야 숨겨진 꼼수 같은거 있잖아 도저히 인정 못해 도저히 인정 못해 도저히 인정 못해 아 아 대포를 저기다 쏘면 좋은데 부딪쳐주세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또 한 발 뭐야 한발만에 되네 침착하게 올라가주시면서 쐬고 먹기전 한발 쏘고 아이고 못 positives 딱 쳐 버리시고 아니야 벌써 25초인데 여기서 25초인데 28초 하면 진짜 마리오 한다는 놈들 중에 하난데 40초 아 또 40초인데 너무 군더더기가 많아 여기에 들어갔을 때 지금 29초 돼도 모자랍하네 지금 어 느린데 뭔가 잡동작이 너무 많아 이게 루트는 이게 맞나요? 25초 영상 있나요? 루트도 중요해 먹꼬 초코 먹꼬 위에 답안제 갖고와 25초 영상 갖고와 답안제 보고가자 답안제 25초 있어? 26? 아 녹두르니 26초야? 26초부터 보자 어려워 어려워 너무 어렵고 뭐야 렉 뭐야 여기까지 똑같고 루트 뭐야 저기서 왜 스피나지? 아 뭐야 이거 렉 뭐야 나이스 이건 줄이길 수 있겠다 전체하면 렉이 있네? 성공하네 어? 아 24.8초 어? 어 왜 쓴 필요했어? 입박통하이씨 여기서 어떻게 저렇게 먹었지? 아 그냥 쳐버리고 가네 저기서 위에서 먹으면 되니까 아 먹어도 되네 아 저 밑에서 먹으면 되겠구나 24.8초 24.8초 오케이 25초 있어요 25초? 다른, 다른 루트 있어 다른 루트? 아 뭐지? 아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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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몇촌데? 25초야 이게? 25초야 이게? 와 얘를 이렇게 잽사냐? 흐헤헤 흐헤헤 수상하게 잽사네 나도 마리오랑 똑같은데 아 저기서 저렇게 하네 나 아아 2번을 쳐버린다 아 2번을 쳐버린다 2번을 쳐버린다 2번을 쳐버린다 2번을 쳐버린다 3번을 쳐버린다 진짜 빠르다 점프가 몸이 날래 마리오가 달라 딱 머리 부딪히고 와 살짝 점프 떼어서 딱 맞게 점프 뛰는거 봐 저거 지금 벽치기 첨부한건가요? 한 번만에 되네 일부러 벽에 부딪히는거 보죠 아 예 아 몸이 날래다 대충 알았다 오케이 잘 알았다 너희들의 실력 별거 아니네 루트가 좀 저렇게 돼있고 오케이 오케이 저렇게 아 점프 눌렀는데 3초 내가 더 빠르죠 네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그 다음에 먹고 하나 둘 간 다음에 어디였지 여긴가 아 여기로 간 다음에 먹고 야 임마 그걸 가면 어떡해 먹고 야 내 벽대로 왜 저기 하나 뛰어나와 있냐 아 뭐야 아 저 뭐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지 쉽네 이게 익숙해지면 돼요 저 사람들은 뭐 한 번만은 됐을 것 같아 아니야 하다 보니까 이런 기본 실력도 있지만 제일 잘 나온 거 올린 거야 보수들도 노력을 하는데 말이야 하긴 나는 당연히 그렇게 뭐가 여기서 좀 다른데 그쵸 여기서 뭐가 다른데 여기도 좀 느려 뭐가 여기를 어떻게 빨리 갔지 몸이 날랬는데 올라가면 안 되는데 왜 벽지게 하는 거야 난 이게 왜 맨날 나머 난 왜 이게 맨날 나머 난 왜 이게 맨날 나머 흥형 답안지 없었으면 29초까지 3년은 걸리지 않을까 답안지가 없을 거 있나 계속 하다보면 되는데 안전자살 때 27초 때 클리어 거절하겠습니다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뱁새는 너구요 형은 황새를 안 돼도 한 참새? 형님 정말 가스러웁니다 불편합니다 형님 정말 가스러웁니다 불편합니다 참새가 더 작나? 참새가 더 작나? 아 이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7초가 날아갔어 아주 벽에 부딪치라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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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렇게 느리지나 여기서 되게 느린 거 같아 그치 내려올 때 미치겠네 더 오래 걸리는데 오케이 아 근데 이게 연습하다보면 줄여져 여러분들 뭐 안쓰럽다 불쌍하다는데 여러분들 나 궁금한 게 잘하는 영상 보고 왔는데 왜 님들이 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랑 동시에 하는 거야? 어? 여러분들도 이거 하면은 이렇게 될 텐데 왜 그러지 난 모르겠어 어이 여기서 탁탁탁 킥 킥 보니깐 이거 여기서 한 번만 쏴도 돼 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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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느려요 문제는 그게 아니라 26초 영상을 보고 뭘 알았냐는 것 대체 뭘 본거야 아 집착해 아 여기 이게 아 여기 저걸 저거를 못치네 저거 저기서 이쪽으로 날아가잖아 그니까 우린 안하잖아 여기서 9초를 넣어 줄여야 되는데 빌드는 맞아 빌드는 맞는데 너무 느려 몸이 날리지가 않아 그쵸 여기도 이렇게 느리지 아 여기도 그냥 점프를 뛰는게 낫나 저거 먹고나서도 느려 머리통 부딪혀주고 여기서 한발만 쏘던데 여기도 느리죠 난 두고가 그리고 지금 방금 여기 올라갈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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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여기서 쏟아라 먹은 다음에 여기로 온 다음에 바로 점프한 다음에 쏘 잠깐만 아까 어떻게 쐈지 여기서 여기서 좀 더 줄여야돼 점프 소점프 소 부딪치고 둘 둘 셋 저기서 그냥 소로 그냥 딱 맞췄을때 뭐야 방금 한번만 쏘는데 저기까지 가는거지 잠깐만 여기서 한발 한발만 쏜거 맞아 그치 살짝 먹고 여기 내려와서 그냥 와 이렇게 빨라 아 벽치기 점프 점프 발사포 터지면서 먹으시면서 가는거구나 여기서도 아 그냥 머리통 부딪쳐버리네 여기서 머리통 부딪쳐가지고 그냥 속도를 줄인 다음에 가네 왜냐면 그냥 가면은 속도가 잘 안 줄거든 저게 다 일일이 저게 다 뭐라야되지 저게 다 스피드 줄이는거에요 괜히 하는게 아냐 막 부딪치고 이러는게 일부러 부딪치는거에요 속도를 줄일라고 관성같은게 있거든 마리오가 아 근데 여기서 그냥 점프해도 될거같은데 굳이 소점프로 딱 맞게 들어가야되나 여기서 그냥 점프해서 가지는게 이게 더 느린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발 쏘고 내려와서 잠깐만 이게 안돼 쏘고 먹어오면서 점프 점프 뛰면서 가야되는게 그리고 여기서 머리 딱 부딪치고 봐봐 여기서 딱 내려온 다음에 빡 부딪친 다음에 여기서 그냥 점프 여기서 내려왔을때 탁탁 딱 공통적 영상들이 공통적은 달리기를 그냥 달리기하는게 아니라 작게 뛰면서 가는거 아닐까 탁탁 여기서 왜 안되지나 이렇게 이러면 되게 빨리 오잖아 엄청 빨리와 이게 엄청 한 1초정도 차이네 여기서부터 속도 줄이는게 차원이 달라 아 난 부딪치는데 여기서 탁탁해서 여기 딱 맞게 뛰어야되네 그리고 먹으면은 여기서도 이렇게 점프 뛴 다음에 아 뭐야 제대로 아까 안쳐서 그래서 딱 간다 그 다음에 쇽 점프 쟤네들이 몸이 날래되어 보이는 이유가 지금 쟤네들이 몸이 날래되어 보이는 이유가 지금 마리오 간선같은거를 점프나 브릿지기로 씹는다는거에요 아니면 벽점프로 벽점프로 그 차이가 있어 엄청난 차이예요 그걸로 속 시간이 엄청 줄어 여기도 이게 이렇게 하니까 더 느리네 여기서도 두 번만에 뛰지 않았어? 난 나오는거 기다리고 있는데 쟤네들은 왜 바로 나오지 쟤네들은 왜 바로 나오지 아 좋았는데 아니지 불쩍해야지 불쩍해야지 아 빨랐는데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어 쏴라고 오오 여기 갈게요 안돼에에에에에에 이렇게가면 여기서 시간을 너무 쓴다 그냥 벽점프 하지 말자 시간 줄이려다가 죽고 있어요 지금 대충만 줄여도 30초 안엔 들어 너무 줄이려고 할 필요 없어 딱 3초 안으로만 가보자 저기요? 저거 봐 저거 잘못됐어 저거 못친다 위에서 치는거랑 밑에서 치는거랑 다르네 여기도 일부러 만들어놨구만 이러면 못먹는데 위로 쳐야되네 뭐가 이상한데요? 뭘 안먹었는데요 치고 먹고 바로 나오셈 그리고 위로 아니요 스피드 위로에요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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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왜 모자라지? 잠깐만 여기 왜 다르냐 이거 밟어? 뭐해? 뭐하냐고 뭐해? 뭐하냐고 뭐하냐고 하나 둘 셋 킥 좋아 여기까지는 좋아 먹고 먹고 한 발 쏘고 먹으면서 내려오면서 스피 점프 아니요 아니요 스피 파워 점프요 팍 치시면서 먹으면서 하나 둘 됐지요? 자 여기서 머리 탁 부딪히시면서 점프 맨 군바 먹어주시고 베리 소점프 완전 몸을 날래겠죠? 탁 쳐주시고 아 정확도 떨어지는거죠? 아 뭐해 아니 문을 못들어가 점프 에이미 나만의 방법보다 느려 이 로터를 익숙해주면 되는거 아네 이제 무한반복이 삐질걸 차이거든 반복해서 숙담하느냐 못하느냐 차이야 10초만 줄이면 돼 군더더기 무깅이 10초야 그게 사인이 10초가 하이가 나네 히히 아 반복수달이에요 네 그리고 피지컬도 필요하겠지만 근데 제가 아시다시피 제 피지컬이 나쁜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해요 오히려 좋을정도로 나쁜편은 아니에요 잘 모르시는게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여기서 좀 시간이 많이 들어요 여기 아 됐겠다 느려가지고 꽃이 지금 있죠 아니 에임좀 아유 진짜 박치기를 못해 히익 여기까지는 퀸스머스 하단 말이야 좋아요 아니 아니 아이고 여기서 퀵해야지 아유 진짜 2초 날라가고 최대한 빵만 점프 살짝 베이비톡 에임 킥 킥 근데 시간은 좀 냈다 아 6초 더 줄여야돼 지금 아까 아까 삽질해서 2초정도 날라가치면 방금 무빙은 34초였어 여기서 더 줄이라고 형님 몇초가 목표인가요? 혹시 26초 이하는 아니죠 34초지 26초 이하가 없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30초 29초 28초 27초 26초 26초인데 26초 되면 그냥 여러분들한테 막 뭐라 해도 됩니다 완전 고수인거 26초 때 가면은 대고수에요 그냥 거의 롤로 치면은 챌린저였지 프로게이머 된정도 여기에 그런사람 없잖아 그리고 recover 라떡 조연 좀 더 줄여야되는데 여기서 왜 넘어지지 여긴 orc 길 그냥 포기하라고? 왜? 되는데 이거? 2만등 금메달은 해야지 아 뭐야 26초에 들어오시면 머리받고 시청하겠습니다 너무 메리트가 없는데? 이미 머리받고 시청해도 별로 이득이 없잖아 나한테 머리 박은 거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머리 박은 거 인증샷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보여 일단 아니야 아니야 저거 먹으면서 그냥 쳐버려도 될 것 같은데 26초는 못해 26초 하려면 한참 해야 돼 한참 그래도 안될 것 같은데 피지컬이 차이가 나서 30초 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뭐 괜찮게 하는 거지 먹으면서 쳐요 자 그래 여기 내려오면서 팍찌게 하시고 킥 군바 먹으시고 베리 소점 딱 맞는 점 딱점 토킹 형 여기 26초 노리는 거보다 마리오 에스비언스 수능이 더 쉽겠어요 아 여기서 멈추질 못하니 좋았는데 26초내로 꼴인 25,000 거절합니다 26초 하려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될까 말까고 결국엔 안될 가능성이 있어 안보이세요 여러분들? 26초 여기야 여기는 프로게이머라니까 여기서부터 프로게이머야 여기서 이거 두개는 프로게이머야 못해 이거는 피지컬이 있어야 돼 올바른 누트로 가도 지금 범인들은 여기가 한개예요 여기 보시면 29초 때가 한개고 29초에서 28초 되는게 진짜 빡세 여기서 고수랑 중수의 갭이 갈리는 거예요 36 롤첸 다이아라고? 롤첸 다이아라고 높은거 아니라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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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바로 점프요 토킹토킹 점프해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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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려 군도덕이 있는 점프 보이시죠? 딱 맞지가 않죠 그래도 줄이긴 하겠다 줄었나? 44초면? 입학이니 36개월 도도리모니 2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나마 좀 줄었네요 14000등 지금 롤체스 다이아는 어느정도냐면 이정도입니다 이정도 롤체스 다이아가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고 그냥 중수정 그냥 좀 할줄 아는정도 그냥 유행하는데 하는정도 이정도고 여기가 요 구간이 요 구간이 마스터 요 구간이 마스터 요기가 이제 마스터 정도 되겠다 여기 이 사이가 마스터 정도 마스터 오퍼 아니냐고? 지금 제가 1%입니다 다이아 3 롤체스는 피지컬이 그렇게 필요없죠 다리오보다는 필요없죠 자 아이고 아 여기도 되게 군더더기 있어 그쵸? 딱 점프 딱 점프 딱 점프 딱 점프 딱 점프 토킹 어떻게 군더더기가 있어? 점프해 딱 딱 점프해야되는데 너무 군더더기 있어 너무 군더더기 있어 31조까지 있어 아냐 형 놀채 잘하는거 맞아 트수들이 칭찬하니깐 이상해서 그래 일단 30조까지는 됩니다 웬만한 마리오 유저라면 웬만한 마리오 유저라면 노력으로 커버 가능한 부분 여기서 토킹 킥킥 아 1초 난리 딱 점프 딱 점프 딱 점프 딱 점프 네임 점프 저기요 저기요 아 32초대 가능했는데 두 번의 실수로 인해서 36조대가 되겠구만 미션 뭐야 30초 안클리어 받겠습니다 28초 30초 거절 근데 그 풍요리 된 평균 이상한다고 하기 시작하면 임플란트 하러 실려감 30 4초 최고 기록인데 30초 30초 한번 가볼게요 미션 편해야지 될걸 해야지 얘들아 하루종일 마리오 할래? 28초는 하루종일 해도 안될수도 있어 오늘 오늘 안될수도 있어 아 30초는 되지 30초도 킹전 자산이었던거야 아 여기서 소 여기서 소점프를 하라고 톡 킥 먹고 딱 점프 딱 점프 딱 맞는 점프 나에게 알맞은 점프 베이비 톡 베이비 톡 에임 바로 톡 34초 가능하겠다 33초 가야돼 34초는 비밀했어 아이씨 4초 4초에 군더더기 점프가 있다 안돼 안돼 32초까지 32초까지는 금방 될거 같다 여기가 한개라고 몸이 왜 이렇게 궁뜨지 틀렸어 얼굴 덕분에 벽 점프가 빠르지 확실히 아 아 잠깐만 두 번만에 안 되는데 점프가 처음에 어떻게 점프하는거야 두 발 딱 뛰고 아 세 번만에 가네 어쩐지 와 진짜 군돌둑이 말끔한 깔끔한거 봐 내려올 때도 벽 점프로 빨리 가네 아 밑에를 치네 딱 점프 몸이 너무 가벼워 완전 코만에 치네 군돌둑이가 전혀 없어 깃털처럼 가벼운데 나는 이렇게 군살이 많지 내려올 때 아이고 아이씨 내려올 때 피지컬이 안되는구만 한번 딱 치시면서 딱 내병수 외발부하고 데이비톡 탁 치고 먹어야 되는데 못 먹고 탁 치고 여기서 날고 야이 짜이씨 아우 진짜 저주받은 신체인가 두 발짝 뛰고 빅점프 하나 둘 먹고 데이비톡 벽 부디 찌르고 알맞는 점프점 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구더기? 구더기 같은 돈에 보내지 마라 쟤는 세계 최상이다 지금 25초 가면은 1등입니다 1등 하나 둘 셋 벽 점프 아 벽 살살 점프해야 돼 저건 하지 말자 저거 하는건 나한테 별론같애 어려워 둘 여기서도 소 하나 둘 셋 하고싶어 하지 말라고 정확히 멈추지도 못하는 녀석이 무슨 안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안 먹었잖아 불샛 아 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쏘고나서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아까 걔는 그냥 위에다 머리를 부딪혔단 말이야 빨리 안 가고 속도를 오히려 줄였지 속도는 다른 데서 줄이고 이렇게 다쳐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바로 멈춘 다음에 점프했는데 여기서 좀 그만큼한 큰 차이가 나요 너무 차이 나고 걔는 벌써 도착했고 딱 점프 딱 목포 흠 노플레 뚜껑 갈기 라면 구슬어기 모를 넣고 끓이기 그 분더덕이 왜 못버리는지 생각해봐 9원님 다시 들리하고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점프 살살하고 소점프를 해야 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30조일 때 벽은 눕나? 아 임마 수많은 2, 5원, 10인까지 30만원을 주의하며 알려주세요 에이씨 하나 둘 셋 야 임마! 어디로 가니? 바로 이거 왜 안 먹어지지? 아 굽먹을라 그랬는데 너무 느려 여기서 너무 느려 짝점프? 비켜! 저기서 너무 느리죠?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킥 톡 톡 베이비 톡 아이씨 먹으면서 박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1초 정도 날아감 톡 킥 터져 알맞는 점프 나에게 딱 맞는 점프 딱 딱 톡 에임 쇽 와 이래서 32초네 아아 34초를 못주리겠네 아 4초 어떻게 줄이냐 4초는 안 줄여야 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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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파워 구간만 제대로 해도 1초 이상 줄어요 하나 둘 셋 킥 아 이렇게 급하니 여기는 줄여봤자 0.5초인데 하나 둘 셋 킥 확실히 벽점을 안하니까 바로 아 이거 바로 먹는거랑 큰데 근데 여기 지나갈때도 좀 약간 저 구간 지나갈때도 약간 뭔가 걸리적거리적 알맞는 점프 알맞는 점프 베이비 소점프 에잉 탁 아니 문을 못들어가 아 틀렸어 만요님 19개의 얼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발 따닥 탁 둘 셧 탁 먹고 부딪치고 하나 둘 아유 하나 하나 둘 셧 킥 탁 이렇게 가죠 베이비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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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하나 다른 뮤트가 있어? 아 하나 둘 나블 쇼옷끼이 여기도 느려 그렇지 여기 뛸 때도 느려 왜이렇게 느리지? 점프를 안해서 그런가? 여기도 느려 심지어 여기도 느려 심지어 여기 처음 시작할 때 점프도 느려 두 발짝 도움 다 끼야 된다니까? 어 이거지 점프 한 번 더 해야되면 하나 둘 셋 둘 이걸 해야돼 이게 빠르거든 점프가 너무 세요 지금 하나 둘 하나 둘 스피드가 안 줄여야돼 잠깐만 어차피 온 김에 무조건 부딪치는데? 어떻게 소점프 치지? 그래서 하지 말자 이건 이거 뭐 1초? 0.5초 차이? 이건 어려울 것 같아 연습할 바엔 다른 걸 더 군더더기 없이 차이가 많이 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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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점프에서 스피드 붙는게 장난 아니야 멀고 바로 여기서 하나 둘 셋 첫 점프로 아 그냥 조그만 점프로 빨리 가는거구나 와 진짜 군더더기 없다 개 짜증나네 진짜 무조건 거의 다 소점프에요 그냥 빅점프 필요하지 않은 구간에 군더더기는 점프 필요 없지 마리오가 뭔가 잘못됐어 빅점프가 좋은거 아닙니까? 에이씨 미션 뭡니까 34초 돌파 좋습니다 미션 받고 3턴 안에 1초 줄이기 가자아 하나 둘 셋 쯧 아유 진짜 1턴 톡 탁 치고 하나 둘 셋 기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하지마 톡 톡 하나 슈퍼 회오리 쨔아암 슈퍼 회오리 쨔아암 아 왜 글로가 2턴? 3턴 끝났습니다 네 치솟으시구요 하나 둘 셋 회오리 쨔아 회오리 아니지 정신차리자 형태야 30초는 가야지 가오가 살지 자리야 육체씨 오리 쨔음 이웃 비're 아니 먹었는데 쳤는데 왜 안되 하나 둘 여기도 뭔가 이상해 여기도 점프하는데 자꾸 뒤로가기도 너무 스피드가 많이 붙어 봐봐 여기서 왜 이렇게 스피드가 많이 붙지? 뒤로 가야돼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회전 회오리 점프 바로 먹어주시고 이거지 조금 느려야 그래 자 머리 팍 킬 자 군더더기 너무 군더더기 있고 토킹어바드 살짝 게임 팍 좋다 빠르다 아우 32초 오우 예쓰 강트레님 떼라띠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초만 더 줄이면 돼 상위권으로 가자 여-기-이-서 삼-.. 29초까지가 거의 범인들의 끝이지 여기 28초는 솔직히 안되고 2초만 더 줄여보자 흠흠 먹고와야지 형태야 아무리 급해도 3초부터 30초가 범인들의 끝이면 형은 30초가 힘든거 아냐 왜 힘들어 연습하면 되지 아 얘들아 지금 깔라면 내가 한 34초에도 돌파를 못하거나 그러면 까는건데 30초는 잘하는건데 마치 모두 다 할 수 있는 것 마냥 얘기하면 곤란하죠 30초 정도면 잘하는거 높은건데 어이 하나 둘 셋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자꾸 손해보는 이거 안하고 가볼까 이거 안하고 가볼게 하나 둘 셋 고기 콜라 아 밟지말라구 이웃 쭉 형 놀바다가 하나 둘 하나 둘 톡 타 톡 타 하나 둘 하나 둘 슈어얽 펫 이렇게 해서 둘 타 타 아이고 밟지말라구 야 여기까지 몇초 걸리냐 25초에 하늘애네 얼마나 줄였냐 아 정말 군더더기 없고요 정말 빠르다 자 여기가 10초야 어 생각보다 오래걸리네 나만 오래걸리는게 아니었어 그렇게 집착하지 않아도 될지도 또 무격따짐이라도 12초밖에 안되네 나이 나네 아으으 진짜 벽치기도 안했는데 왜 부딪혀? 벽치기를 해 그럴건데 여기서 뭔가 멈치는 느낌이야 멈칫멈칫 망설이고 있어 형태야 마리오는 뭐다? 자신감이야 망설이지마 넌 잘해 이런데 군더더기 너무 많아 어휴 진짜 아휴 진짜 둘 토킹 여기서부터 군더더기 있어 짜여진대로 뛰라고 하나 둘 딱 톡 톡 딱 그렇지 어 좀 비슷했다 영상이랑 좀 비슷했어 느낌있다 이거 아휴 에임 톡톡톡 여기서 에임이 킥 이번에 많이 줄일 수 있어 날 맞는 점프 나에게 딱 맞는 점프 좋아요 아라오 에임 핫 아 33초인가 그래도 아아아아 2초 안되네 안되네 되게 많이 줄인거 같은데 그래도 모자라네 내 베스트타임이 32초인데 어우 이거 30초 힘들겠는데 30초도 힘들겠는데 이번에 첫부분 좋았거든 처음에 스타트는 좋았어 꺼져 꺼져 벽 점프하지마 하지마 아휴 진짜 밟지말라니까 점프가 딱 안맞으면 저렇게 넘어가자요 점프가 딱 안맞으면 저렇게 넘어가자요 점프가 딱 안맞으면 저렇게 넘어가자요 아 아 감사합니다 맞네 34초도 있었네요 미션 저기가 왜 점프가 넘어가지? 느려요? 스피드 안붙었어요? 고마워요 알았던 분님 만원공원 고마워요 느려요? 두발자국 뛰세요 봐봐 더 더 짧게 더 짧게 뛰어주세요 왜 안닿지? 다 해야되는데? 됐다 진짜 칼타임이냐 아 벽 점프 작게 어떻게 뛰지? 자꾸 저렇게 크게 뛰어져 설렁설렁한게 아니고 여기 앞부분을 줄일라고 하는거야 무한반복밖에 답이 없지 히히 무한반복을 해서 익숙해진 수 밖에 없다 아 일단 가보자 뒤에 잊어먹겠다 스타트만 빠른 것 같은데 아 이 위에 벽에 부딪쳐야되는데 벽 점프 안할게요 벽 점프 안할게요 아 조금 분더덕이 있다 히히히 아이고 하루하루들 하지말라니 히히히 아 여기서 여기서 지금 한 2초 날려요 저 점프가 부려가지고 한 번에 딱 안되냐? 뭐해? 방금 좋았는데 좋죠? 실수하는 부분이 따로 있어 잘 봐도 상관없어 바로 위로 여기서 멈 아 한 번이 안되나? 딱 점프 딱 딱 딱 딱 데이비 턱 뭐해? 왜 위로가 좋았는데 시작은 진짜 미세한 점프 차이네 느려요 저건 점프가 아니야 디르고 가고 싶어하네 아 점프 조절해야되나 아 여기서 조절하면 뭔가 군더덕이 있는데 톡톡톡 예스 느낌 좋다 이번판 느낌좋아 킥크 군더덕이 없는 정말 다이어트 점프 아 저기서 아 토간을 왜 저기다 쓸지 내가가지고 어떤 녀석이 만들었냐 저거 토간 죽어 그냥 아 아 그래 32초만 하자 얘들아 무슨 30초냐 32초만 해도 금메달이야 이거 딱 봐도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너무 딱 점프하지말고 셋 셋 셋 셋 셋 셋 너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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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아 하지 말라니까 벽 점프 하지마 벽도 못 때리기 이상하다 왜 안 먹어지지 자연스럽게 소점프 두번이면 먹어지는 각도거든요 왜 안 먹어져 도움닫기가 좀 길어요 두발자국 반하면 안돼 두발자국 해야돼 느려요 마지막 점프가 느려서 넘어가버린거에요 두발자국 뛰고 아니요 너무 빨랐어요 한발자국 1.8발이었어요 두발자국 아니요 1.9발 점프가 빠르지 않잖아요 됐어요 톡톡톡 먹어줬고 딱치고 딱 하나 둘 샷킹 점프하고 치치면 하지 말고 베비 톡톡 딱 톡톡톡 튀고 딱하고 벌이 막아주고 딱 하나 톡 회전 회원이 딱하고 톡톡톡 하고 바로 빡 딱 하나 하나 둘 딱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간 다음에 여기서 딱 박아주시고 킥크 자 먹고 딱 맞는 점프 딱 맞는 점프 딱 맞는 점프 조금 넘치는 점프 딱 해서 베비 토킹어바웃 아하하하하 어떻게 된거야 왜 여기만 남는거야 무슨일이 있는거야 왜 여기만 남는거지 왜 어떻게 이렇게만 남아 아니 어떻게 된거냐고 여기만 없으면 되는데 차라리 여기였으면 어땠을까 아니 어떻게 저기만 남을 수가 있는거지 어떻게 뛰면 저렇게 되는겨 여기만 남은 거 여기 좋아요 좋아요 이번엔 좋았어요 근데 어리버리깐 느낌 약간 아까보다 꽃이 앞으로 튀어나와있죠 아까보다 느리다는 얘기야 알맞는 점프 베이비 토킹어바웃 아으! 짜잉 저기서 좀 꺼져 근데 됐다 이거 내가 보니까 한 시간만 더 하면 돼 한 30초 안에 들 수 있어 한 시간 한 시간 좀 그렇지? 32초로 하자 금메달만 따면 되잖아 금메달에 못 꼬집어 32초 안에만 들어 놔도 금메달이야 이거 아아 아까보다 약간 느려 아으! 점프가 너무 알맞게 하려고 하지마 약간 오바드 돼 난 고수가 아니니까 오케이? 너무 딱 맞게 뜰려고 하지마 셋 퀵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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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알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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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실수만 안하면 토킹 퀵 퀵 아이씨 퀵퀵퀵 아 이거 32초각인데 아... 요기서 문을 못들어가네 여기서 문을 들어갔으면 2초정도 줄었을라나 1초? 그래도 33초였을라나? 32초를 가야되는데 지금 30초를 가야되는데 4초나 줄여야되는데 어떻게 4초나 줄이지? 어디서 더 줄여야되 이제는 나머지 진짜 실력인데 벽점프도 써야될거 같은데 어 나는 왜 소가 안돼 쟤는 소점프 되던데 나는 딸짝 눌렀는데 둘 셧 팍 팍 하나 둘 셋 내리면서 정말 살짝 뛰다 어떻게 저렇게 살짝 뛰지 어? 정말 미세한데 저거? 여기서도 속도 안주는거 봐 와 봐봐 여기들 가있잖아 나는 여기 튀어다와있다고 진짜 소점프야 진짜 소점프 이거 컴터 아닌가요? 컴터 같은데 아 벽점프가 안된다? 아이고 아 괜찮아 근데 아까랑 시간은 비슷해요 잘하면 기록될 수 있어 아 2초 31초 되나? 아 또 32초네 아까 저기 앞부분에서 좀 잘했으면 31초 가능한데 약간 군더더기 있어 보이지만 야 근데 똑같은 근데 어떻게 7초나 차이 나냐 9800등 이정도면 솔직히 금레달이거든 욕심 부려볼게 31초까지는 또 될거 같은데 영상보니까 내가 너무 느리고 이상해보인다고 그치? 나도 그래 저 녀석들은 마리오의 허점을 다 이용하고 있다고 마리오의 중심까지다 거의 마리오 그 자체야 당연하다고 저게? 저게 당연한게 아니고 저게 이상한거지 저사람이 이상한거 아닐까? 나처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마리오를 중심이동을 너무 잘 알아 너무 군더더기 있고 그래도 가능 좋아요 최대한 빨랐어요 정말 군더더기 없게 여기 들어왔을때 30초였는데 31초면 33초야 저기 들어올때 지금 여기서 2초 걸려요 들어가면 2초야 그치? 3초때 가려면 여기 들어갈때 28초여야 되는거에요 그래야 3초때로 갈수 있어 29초때는 들어와야 31초가 가능하다 어디서 시간 끌리고있죠? 어디서 줄여야되죠? 여기서 여기서 군더더기 좀 있고 여기서도 군더더기 좀 있고 잠시 못하고 쌓아버렸다 참지 못하고 쌓아버렸다 하하하하 그럼 저는 33초 이하로 못 줄이겠어요 분명 25초 26초 이번 마리오보다 더 마리오를 잘 조정하는것 같아요 핵이야 마리오 핵이 아닐까 스핵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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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프부터가 달라 잘하는 애들은 아으 저거 아 저거만 아니었어도 29초 때 들어왔는데 와 이거 31초 가능했는데 아아 아 중간에 똑 튀어나온거 뭐냐고 저거 오돌토돌한거 저거 아 이상한 꼬다리 그래 꼬다리같은거 튀어나와있어가지고 31초 가능했는데 진짜 억울하네 진짜 하아 오돌뼈야? 오돌뼈 먹어도 되잖아 두번째 소점파라고 그게 뭔소리야 어디서 오돌뼈 됐다 오돌뼈 없다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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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조각인데 아아 대빨 났는데 진짜 미쳐버렸는데 대빨 났는데 진짜 미쳐버렸는데 대빨 났는데 진짜 미쳐버렸는데 아 중력까지 써야되냐고 중력까지 써야되냐고 방금 여기서 그냥 스피드로 내려와도 될 거 같은데 괜히 점프 뛸 필요 없이 남성 됐다 29초에 들어왔다 이러면 31초내 아아 왜 점프할 때마다 입 벌려? 껌 뜯고 있는 줄 알았어 30초 아깝다 31.2 금메달은 거의 확보예요 지금 아 이제 이제 좀 잘하는 그룹에 올라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는 이제 범인들이구요 여기서부터는 아 이 녀석 좀 점프 좀 뛸줄 아는구나 여기서 이제 30초대로 가면은 좀 줄었다가 여기서 진짜 무한 트라이에서 29초까지만 만들고 포기한 애들 좀 친해 전세계 6400등 한 번만 20..30초까진 되겠는데 29초 좀 빡세 보인다 꺼져 진짜 군더더기 없어야 돼 30초까진 돼 내가 보니까 29초는 좀 힘들어 진짜 군더더기 없어야 돼 진짜 군더더기 없어야 돼 아 근데 말이 안 되는데 근데 피지컬 차이가 이렇게 난다고? 다른 애도 똑같은 루트인데 피지컬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고? 그렇게 군더더기 줄여서 일단 잘하는 애들은 스피드가 안주는게 그게 핵심인거 같아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스피드가 안줄잖아 어휴 진짜 이게 프로펠러 벽점프 차이 클까? 여기서 여기서 1초정도 날리는거 같아 그쵸? 여기도 좀 약간 군더더기 있어 여기서 그냥 스피드 했었어야 돼 뭐하세요? 스피드 안났어 스피드 안났어 너무 중간에 점프를 느리게 한게 있어서 그게 안먹어졌죠 똥대야 너무 소잖아 저건 먹을 정도로 뛰어야지 여기 아 느렸어요 저기 앞에 파란색에 부딪혀야되는데 이러면은 0.5초이상 날라가요 여기 딱 부딪히고 여기서 여기서 너무 느려 여기서 베이비 미친톡 아주 소톡 소톡해야 돼 베이비 베이비 1초 날라가고 뭐해요 꽃이 가는시간인데 머리 벽에 부딪히시라구요 이래요 어디서 뭐 바로 프로펠러라고? 느려요 느려요 하나 할게 아 여기서 초 날라가고 또 흠 벽 점프가 안됐어 언젠가 한번 스펠런키 지옥 싶은 스피드런 이런 것도 보고싶어요 아 벽 점프가 안됐어 여기서 점프를 떼어버리자 그냥 이래요 여기서 점프를 떼어버리자 그냥 이래요 토그란에서 나올 때 벽 자기 해야돼 토그란에서 나올 때 벽 자기 해야돼 여기 소점 벽고기 여기 소점 벽고기 여기 소점 벽고기 형 외들 꺾은 벽고기 너무 귀여워서 나중에 헤헤 아 집중해서 그래 아 여기서 점프 뛰치면 안돼 그냥 스피드로 아 뭐해요 아 아까보다 훨씬 느려요 지금 꽃이 저기 나와있어 아 별로야 아까보다 최고 기록보다 별던데 여기서 좀 시간을 줄인다면 꽃킥 어바웃 베리 나이스 킥 아 안되겠다 아 여기서 아까 전에 좀 망설였어 지금 저기 꽃 구간에서도 점프를 알맞게 떠야돼 그냥 바로 딱 딱 딱 가야되는데 따아악 따아악 이러니까 이게 안 줄어져요 꽃 구간도 정말 알맞은 점프를 해야되겠네 거기서 줄여야되는데 여기도 소점프 안할거면 이렇게 좀 버린다고 생각하고 아 노퓨처 밑에 클릭하면서 먹으면서 쳐져야되는데 위에서 먹으면서 이렇게 안쳐지죠 여기도 그냥 땅바닥에 안되고 가는게 좀 빠른거 같아 여기도 그냥 땅바닥에 안되고 가는게 좀 빠른거 같아 여기도 그냥 땅바닥에 안되고 가는게 좀 빠른거 같아 최대한 빅점 왜 모으세요 길을 오늘과 점프 못하셨잖아요 아까보다 빨라 알맞은 점 나에게 알맞은 점 베이비 턱 턱 턱 턱 호잇 아니 벽을 왜 안 뛰어 그래도 느렸다 אפ 턱 28초 되야되 저기uto 문 들어갈때 28초 돼야되 30초 reign 알 수 있다니깐 영태야 아 요리시 자꾸 정보이지 좋다 이거 빠르다 이번거 빨라 빨라왔는데 아 이거 가능했는데 이거 30초 가능했거든 저기서 벽점프가 안되네 느려 저기서 좀 늦게 뛰어야된다는 생각에 아 아 안먹어줬스 안먹어줬스 느려 도움닫기에 느려 항상 보는데 평술로 진짜 우주는거 같아 끼익 여기도 약간 분더더기가 있어 아 여기서 좀 걸려 뭐에요 아 좋았는데요 아 좋았는데 아 저기서 그 점프가 안됐네 하 그래도 3초 차이는 또 다른 데서도 안 들었다는건데 30초만 하자 30초만 해 30초 일단 피지컬이 안되는 구간이 있어도 나만의 루트에서 버벅거리면 안돼 나만의 루트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신감있는 점프 보여줘야돼 점프 뛰지말라니깐 여기서 걸려 여기서 점프 뛰지말라니깐 여기서 걸려 여기서 점프 뛰지말라니깐 여기서 걸려 여기서 약간 있겠지만 마리오는 적응이 되니깐 여기가 함정국 아니야 여기가 함정국 아니야 아 왜 안먹어줘 어디서 벽을 부시라고? 내려올때 벽을 부시라고? 내려올때 벽을 부시라고? 뭔소리하게 점프 뛰지말라니깐 스피드로 가라니깐 그래도 좋다 그냥 평범하게 빨라요 리 위 위 위 아유 ㄲ ㄲ ㄲ ㄲ ㄲ ㄲ ㄲ ㄲ 으으으으 다시 이제 반복 작업이야 30초는 무조건 한다 아 여기서 느렸다 잠시만 다시 한번 볼까요 와 영상 1초로 줄었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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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면서 살짝 그것도 머리 푸기시면서도 살짝이요 그리고 여기 바로 받으면서 박으면서 내려와 근데 나는 받고 다시 여기서 점프를 뛴단 말이야 그래서 난 여기서 스피드를 할 생각했는데 아니야 박으면서 그냥 내려와 그리고 박고 박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또 점프를 뛰어요 왜냐면 박고 박고 밀면 아직 안 없어져가지고 걸리적거린다고 그럴까? 바로 점프 뛰어서 여기 넘어가지고 부딪혀서 스피드 느려주고 빅점프로 가주시면 난 요놈이 여기있다 근데 난 여기있잖아 근데 여기 17조야 나는 20 몇조야 그러니까 나는 갔다가 여기온거야 얘는 그냥 여기인거고 갔다가 올 정도로 차이가 났어요 그리고 여기도 어? 잠깐만 알맞는 점프 아닌데? 그냥 세게 뛰는데? 오히려 세게 뛰는데? 봐봐 오히려 세게 뛰어가지고 세게 뛰어서 그냥 일로 가 그래서 여기서 착지해 그냥 여기서 미리 점프 뛰어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돌려가지고 그냥 세게 뛰어서 그냥 그냥 이런 부채꼴 모양으로 가버린 나는 그냥 알맞는 점프만 해왔거든 그리고 가주시고 벽 점프를 하는데 바로 해버리네 하지만 소기 때문에 안 넘어가게 딱 되면서 침착하게 머리를 딱 하면서 여기 들어가는데 23초 그럼 25초죠 여기서 2초 정도 걸리는 수많에 하기라도 줘야해 본다고 따라할 수 있냐고? 뭐.. 따라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모르는 것 보단 낫죠 꺼지시고 꺼지시고 아 여기 중력 100배냐고 베지타냐고 이씨 뭐가 잘못됐어 저거 0.2배속 아니야 저거? 흐흐흐흐흐흐흐 아 난 나만 베지타냐고 아 난 이게 안 돼 여기서 벽 점프가 안 돼 여기서 얼마큼 차이남 벌써 몇 초 차이남 이것도 잘 못사 흐흐흐흐흐흐흐흐 2초? 그럼 얼마 차이나는건 아닌데 다른 데서 줄이면 되니까 다른 데만 비슷하게 맞춰가면 되니까 솔직히 25초는 무리니까 벽을 안탱겨서 2초라 괜찮은 것 같아 벽을 안탱겨서 2초라 오면서 팍 치면서 오면서 탁 딱 가면서 여기서 또 쩔피타야돼 이거 너무 빨리 튀었죠 탁 탁 탁 가고 탁 바 탁 부채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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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러왔냐 놀러왔냐 잠깐만 어차피 벽치기를 안할거면 봐봐 벽치기를 안할거면 여기서 탁 탁 탁 한 다음에 그냥 여기서 내려오는게 어때 더 가깝잖아 어? 어차피 벽치기 안할거면 코코코코코코코코코표 족다 고구간 빠르게 되니까 11 초 나오더라 꼬구간에서 됐어 됐어 제일 빨라 부채골 부채골 베리 토킹어버 야 됐어 30초다 28초야 그 느낌 그대로 아깝다 29초 방금 점프 구간에서 박치기 하면서 바로 내려와져가지고 30초까지 됐네 아 29초도 될 것 같은데 일단 3초까지 왔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범인들이 아 이제 그만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아쉽어 왜 아쉬워 29초는 할 수 있으니까 0.5사구만 줄이면 29초인데 여기까지만 한다고 보통 그리고 이제 안하지 여기는 이제 잘하는 애들 아니 포기하지 않은 애들 5천등인데 30초 29초 가능할 것 같은데 0.5초 그치 미션이 30초 한 클리어가 10만원 있네 조금만 군더더기를 줄인다면 0.5사구만 줄인다면 막혀버렸고 아니 저기서 떨어졌네 못먹었고 턱 상하좌울 움직인다고 보지마 집중하면 그래 집중하면 막 막 이래 막 형은 집중해 있다 그 어느 때보다 명태가 입을 계속 벗검거리는 도니개가 많이 고픈까봐 입에 아이스크림이라도 물려주자 나도 여러분들이 말해줘서 알았어 이랬네 좋다 느낌 좋다 이거 느낌 좋다 키크 부채콜 호명수 도니개가 너무 많아서 다가오면 전세계 난민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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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갔으면 27초 28초 사이인데 지금 이게 안들어가지네 도니개가 너무 많아 어 나 여기서 틀렸어 벽 점프까지 하면 딱 100% 될 것 같은데 벽 점프 연습해볼까 안 하던가 좀 하던가에서 최대한 줄이면 가능성이 있어 벽 벽민들이 노력으로 최고 기록이 29초인거 바사 그 밑은 소점스 등 진짜 재능의 영역인거 같아 킹테야 아니 2단점프를 하고 싸야지 목을 긋는게 너무 좀 빡세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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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려요 부딪치면서 가야되요 못 부딪칠까 봐 지금 뒤로 하면 안 돼요 못 부딪히면 못 부딪히신 거예요 형 이거 사망플렉을 하려면 아 하지 말라고 벽점프 하지도 못하면서 아니 벽에 붙지도 못해 느려 여기도 진짜 정확하게 뛰어야 돼 두발 탁 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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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하나 하나 둘 쇼 킥 토킹 킥 킥 킥 킥 킥 킥 킥 킥 녀석이 이거이소 침착하게 스피드 점프 가야 돼요 스피드 스피드 토 토 토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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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 송 킥 킥 두 티 100점수 맞추는 법이 올라갈 때 처음부터 벽에 올라가면 더 쉬워 뭐요? 어디서? 좋아 좋아 느낌 좋아 좋아요 대나무 활짝 활짝 베이비 토킹 점프 싹! 아 28초에 그래도 되나요? 되나요? 점프를 왜 안했어 그래도 안 됐겠다 그래 조금만 더 마지막 점프 안 돼서 조금 느렸죠 그래도 아마 29초는 안 됐을 것 같아요 벽 점프만 익히면 되는데 사실 나 이렇게 산다고 어떻게 소로해? 나 진짜 살짝 눌렀거든 나 진짜 살짝 눌렀거든 아 이거 아닌데 어떤가 이거 어 괜찮다 킹태야 아니 여기서 딱 맞게 점프가 아니라니까? 활자라니까 형 주말 끝나면 말해주세요 출근하는 자 자 아니 점프를 해 세 번 점프면 돼 따다닥 닭 닭 닭 킥 손이 느려졌다 손이 느려짐 손이 느려짐 손은 그래도 마리오베이 크리리리아 잘하고 있어 문제는 여기까지가 한계라서 그렇지 대포 쏠 때 자체가 점프가 너무 커가지고 그 다음에 파워맞추기가 힘든거에요 대포쪼는 점프도 좀 천천히 떼야지 작게 떼야 돼 여기서도 소로 여기서도 소로 어이씨 잘보세요 자 두발짝 점프 토킥 토 킥 너려요 더 빨리 뛰어야되요 세번째 점프 느린거 같아요 세번째 점프 느린거 같아요 두발 딱 느려요 아니 너무 빨리 눌렀어요 점프 두발 딱 톡 톡 톡 킥 점프 킥 킥 톡 톡 톡 톡 톡 톡 톡 톡 aches 톡 톡 연재야 이게 안되냐? 좀 뛴 다음에? 와 이게 안되냐고 딱! 아니 내가 30초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잖아 지금 19부터 될 것 같은데 아 까비 될 것 같아요 지금 0.5초만 군더더기 없으면 돼 0.5초만 숨 안쉽게 아 군더더기 아아 느려 슬슬 풍화된다 정충전하자 피익 아하 쳤는데 땀이 미끄러져서 미끄러졌어 아 10만원 땜에 그런게 아니에요 지금 제 자신과의 싸움이라니깐요 지금 0.5초만 군더더기를 빼면 29초가 돼서 극한의 고수 마리오쟁이가 될 수 있는데 아하 이거 안되겠다 이게 바로 모차르트를 시기한 싸레애레 느낌일까 개도 천재였는데 나도 잘했는데 나도 잘했는데 익히는데 몇시간 걸릴 것 같은데 그래서 안 익히는거야 나랑 어울리지 않아 벽 점프 아 힘이 빠졌다 여기서 여기서 걸리지 거리지 않고 스무스하게만 가면 29초야 이 라인 저 라인이 문제야 모으면서 소면서 벽 점프까지가 좀 약간 빡세다 가랄까 형 샬리엘에도 모든 노력을 다 쏟아 부었지만 모차르트의 재능을 보고 다가 냈어 지금이 그 상황 같아 샬리엘에도 26초는 될 것 같다고? 그런가? 맞아 샬리엘에도 26초는 됐을 것 같아 25초에 안되가지고 이게 안되 봐봐 이게 안되 그리고 이거 됐어도 바로 이게 딱 해야되는데 이게 또 안되 그니까 여기서 가서 소점프 팍 먹으면서 가져야된다는거에요 하 이게 좀 빡세 여기만 잘하면 끝이야 게임셋 조금 군더덕이 있었지만 이정도면 훌륭해 조금 군더덕이 있었지만 퀵 퀵 퀵 나치고 좋았는데 이거 오랜만에 아 와가지고 오랜만에 와서 나치고 괜찮았는데 나치고 괜찮았는데 여기는 군더덕이 없다 이 몇시야 지금 11시야? 이거만 할래 민군 하나로 몇시간을 하는거야 지금 몇번 해보고 그만하겠습니다 누가보면 1등 노리는줄 알겠네 이씨 할게임이 많은데 지금 아 근데 될거 같아가지고 집중안해 지금 거기 그거 그거 아닌데 폭탄이 딱 초집중 몇번만 하자 아 아 예정비 한번 해볼께요 느려 흐흫 장관님한테 싸다고 맞고 이제 정신자리에 흐흐흫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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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나름 괜찮았는데 안된줄 알고 군더덕이 있었다 아아 . 0.5초 안되냐 멍때야 3등만 해보자 흑 거나 czy 캐 히이익 너무 군더더기 못 깎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해보자 느리더라도 너무 앞부분만 했어 지금 이건 아니지 아 점점 느려지는데 거기가 한계인가 30초가 그때 초집중 했어야 되는데 하필 30.5초라서 너무 아까워 30.78초여서 포기했을텐데 뭐해 이씨 딱 3투만 해볼게 오이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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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저기 벽들에서 한번에 뛰고 여기만 성공했더라면 29초데 이런 이유는 설마 그런가? 이 맵에 이 쪽은 안이면 큰 컨택도 없을 거 같으니까 정말 그런 거야? 아, 느린데? 여기까지 가보자 일단 머리 하나 못 맞힌데 에임도 안 맞구만 형님 게임이 게임처럼 안 느껴지고 일처럼 느껴질 때가 언제인가요? 지금 그걸 왜 물어봐 지금 전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데 도전이죠 아름다운 도전이라고 할까? 헛소리 하지 말고 2불 펴 아! 3뚜만 할게요 3뚜만 1뚜만 1등 1등 아, 신경쓰기 도전은 맞지만 아름다운지는 점프점점 아, 진짜 아, 이상한 얘기 하지마 거슬려 지금 자꾸 생각나 점프할 때 아름답지 않아 보이긴 할 것 같은데 추해 보이나? 29초 가자! 아우! 아우 진짜 저 에임이 저거 아 이거 바로 속점프한테 바로 뛰지 아! 느려! 0.5초 달리 너무 느리고 한번 해볼게요 망했지만 최악이네 지금 세 번의 큰 실수 최악이네 지금 세 번의 큰 실수 여기도 그래 여기도 딱 먹은 다음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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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되는데 여기도 안맞아 봐봐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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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안되네 한번에 넘어가져야되거든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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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 다음에 탁! 탁! 키크 탁! 키크 먹고 팔처럼 갔다가 뭐 가는건데요 에이.. 쟤가 뭐 돈때매 하나요? 여기서 아 이거 힘든데 아 여기로 뛰네 잠깐만 잠깐만 봐봐 아 잘못생각했다 여기서 난 여기로서 뛰어야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쏘면서 가야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얘는 여기서 뛴 다음에 쏘면서 그냥 쏘면서 여기 딱 도착이에요 그리고 먹고 점프 한방 두방 이쁘게 아름답게 심지어 벽에도 안닿네 정말 이 하나하나에 다 이유가 있는 점프였어 저걸로 계속 줄여가지고 이만큼 차이가 나는 거지 루트는 똑같아 난 먹지도 못하고 사장님 여기 불판 좀 알아주세요 고기 다 탄다잉 이거지 이게 맞아 그 다음에 바로 점프 그 다음에 바로 점프해서 딱 가서 여기 온 다음에 탁흥 탁흥 쏙 해서 아이고 씨 탁흥 탁흥 호에서 이렇게 딱 토킹 탑 이렇게 해서 뭐 보시면서 팔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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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비 톡 해서 이렇게 딱 하면 되는 것인데 저거 왜 저러냐 저거 왜 저기만 계속 튀어나왔냐 근데 무슨 일이지 아직도 그렇게 비싸요? 아 저 손이 안 눌러져요 점프가 안 눌려져요 제가 원하는데 형인 세계에 다른 영토는 미션이 없어 정말 상체만 해 그만두었다고 한다 아이고 좋았는데 해볼게 특정 소리 안하면 나도 안한다 무난 소리 쓸 시간 아이고 뭐냐고 이거 왜 오이만 남냐고 어떤 놈이 이렇게 했어 이거 이거 제대로 안치면 이렇게 되게 남겨놓게 해놨나 본데 요렇게 치고 요렇게 쳐서 그런가 도렌트 815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저거 포기 안하면 포기 안하신다고요? 어 주지 마세요 포기할거야 그 곧 있으면 좀 있으면 포기할거야 기다려봐 포기할때 거의 다 됐어 하하하핰 하하하핰 파리 조님 10만원 포기하네 10만원은 뭐 교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아니야 대작자님 후 호 호 하자하하 하하핳하핳 아 집중력 떨어졌어 그만하자 다음에 하자 아유 집중력 떨어졌어요 사람의 집중력이 그렇게 길지 않겄다 여기서 할게 여기까지 할게요 안되네 아깝이네 30점 05 아 뭐 이거 해도 금메달이긴 한데 아쉽다 마지막 막트 한번 하고 유종혜미 거두러 가겠습니다 에쓰레기들 양학 몇 번 좀 해서 멘탈 찾자 하하핳 형 방법은 매우 퀴즈컬 노선인에 그쳐 미사일 구간으로 20분 미사일 구간으로 호주라고 해도 이미 늦었지 아 뭐야 사장님 여기 고기 좀 알아줘 불판 다 탔다이 사는게 맛있어 사는게 맛있어 사는게 맛있어 사는게 맛있어 여기까지 할게요 미련이 많이 남았다고 아 저번에도 한번 그랬었는데 뭐였더라 여기 어딘가 있었는데 여기 30.100 이거봐 개짱나죠 30.100 20.488 개짜진다 이럴때마다 꼭 짜진다 봐봐 그래서 이거 한시간씩 해도 안되더라고 하이래 이거 100은 진짜 아쉽다 이거 뭐지 언리미트즈니 35개구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아 크으으으으 여기 이 일반인의 벽을 못 넘었어 여기서부터 고수인데 딱 다이아 여기서부터 마스터인데 그치 이 벽을 100 군더더기만 좀 줄였으면 이걸 못가 어 여기가 딱 골드고 여기가 여기까지 딱 골드고 그다음부터 여기 상위권 애들이 있네 여기서 이 벽을 못 넘은게 바로 나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금메달 턱걸이 그냥 턱걸이 여기는 여기가 일반인의 벽이네 이렇게 낮아 여기는 왜 은메달이 여긴 뭐지 여기 그냥 근성이 없었고 여기도 그냥 여기 딱 한번 넘기고 그냥 포기 원래 여기까지 가야되네 여기가 일반인의 벽인데 근성 없었고 매그넘길로 저기때부터 큰 근성이 없어졌던 것 같애 어 여기 여기도 여기 그냥 일반인의 벽 경 넘고 상위권의 벽을 못 넘었다 저기서부터 의미가 없어졌네 꼭 해야될까 그리고 그다음부터 안해버렸네 그냥 여기 아 여기 여기 가도 더 가야돼 28초 가야돼 28초가야 상위권이거든 그냥 여기 중위권 중에서 그나마 좀 앞에 있는 정도 아 여기 28초 28초 가야돼 지금 5,4,9,29초 줄인 다음에 아마 벽점프도 해야될 것 같애요 내려올 때 벽점프까지 한 다음에 나머지 군더더기를 다 줄이면 28초 마일드하기라면 루트 다른가